이번 쓰나미는 시속 800km, 높이가 최대 10m에 달할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쓰나미가 도시를 덮치는 모습, 김영국 기자입니다. 미야기현의 게셋노마시, 바닷물이 갑자기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황급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대피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마을은 순식간에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방차는 물론, 큰 화물차도 속수무책 떠내려갑니다. 잠시 뒤 더 강력한 쓰나미가 또 마을을 덮칩니다. 급기야 집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집들이 송째로 떠내려갑니다. 살아남은 집 지붕에는 사람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촬영한 또 다른 화면, 쓰나미가 차례로 집들을 무너뜨리며 다가옵니다. 2층 높이 집들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높이가 몇 미터는 좋게 돼 보입니다. 어제 일본 동북해안을 강타한 쓰나미는 속도가 시속 800km, 높이는 최대 10m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 밀고 들어왔습니다. 2, 3m 높이의 비닐하우스를 위쪽부터 통째로 삼킬 정도였고, 쓰나미를 피해 달아나는 자동차보다도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 정도의 위력이면 2004년 12월에 발생했던 수마트라 대지진 당세의 위력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들의 많은 지역들이 거의 초토화가 됐었는데요. 이런 쓰나미는 2시간 동안 계속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온 순간, 배나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문소현 기자입니다. 웬만한 건물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는 쓰나미에 자동차가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시속 800km의 무서운 속도로 육지를 덮친 쓰나미에는 별 도리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리는 쓰나미가 떨어져서 조금씩 육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기욕으로 여기 있는 물이 모두 흘러내려갑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맥없이 휩쓸려가는 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톤짜리 배조차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뒤집히거나 서로 부딪히고 갈 곳을 잃고 헤매다 도로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주차장의 차들은 서로 뒤엉킨 채 일부엔 불이 붙었고 거센 물살에 밀린 승용차는 지붕 위에도 다른 차 위에도 위태롭게 걸려있습니다. 운행 중이던 열차도 쓰나미에 휩쓸려 궤도에서 벗어나 뻘로 바뀐 논밭에 맥없이 나뒹굽니다. 100여 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비극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됐던 또 다른 배 한 척은 하루 만에 발견돼 배에 타고 있던 81명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문소연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이재민의 수는 21만 명이 넘습니다. 도로가 끊겨 고립된 사람들도 만여 명에 달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마을은 무너지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학교 체육관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로 들어찼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집어삼켜 형체도 없이 사라진 집만 3천 채 이재민은 현재까지 2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앙지에 가까운 일본 동북 지역은 여전히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500만 가구는 오늘 밤도 암흑입니다. 통신기지국 만 천여 개가 붕괴돼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대피소벽에는 생존자들의 명단이 붙어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수도가 끊겨 마실 물조차 없어 지하수 앞에는 수백 명이 늘어서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역에서 400개 이상의 도로가 무너지거나 파손돼 아직도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아비규환의 순간에도 일본 국민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탈이나 사재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순간 놀라고 겁나지만 동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승무원의 침착한 안내를 따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건물이 흔들려도 평소 훈련 그대로 벽과 기둥에 몸을 붙이고 위기의 순간을 넘깁니다. 온통 폐허가 돼 불안하기만 하지만 혼란은 전혀 없습니다. 무너진 상점에서도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부 문을 연 상점 앞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고 사람들은 뒷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이나 음식을 사갑니다. 당장 급한 구호품도 순서를 기다려 꼭 하나씩 나눠가집니다. 외신들은 일본 국민들이 죽음 앞에서도 침착했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샌다이 지역은 초토화됐지만 공항만큼은 대체로 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까운 해안가 방재림 덕분이었습니다. 이필이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집도 자동차도 모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같은 시각 샌다이 공항의 폐쇄회로 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오지만 거센 물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듯한 모습은 아수라장이 된 다른 피해지역과 대조적입니다. 샌다이 공항은 여전히 폐쇄 상태지만 오늘 아침 물이 빠져나간 공항은 시설물들이 대체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방재림 덕분입니다. 바다에서 불과 1km 거리지만 해안가에 조성된 폭 300m의 나무숲이 쓰나미를 약화시킨 겁니다. 높이 10m나 되는 엄청난 파도를 한 번 1차적으로 센 충격을 걸러주고 물은 나무 사이로 빠져나오는 그래서 충격이 그나마 저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크고 작은 쓰나미를 겪어온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태평양과 동해안을 따라 방재림을 갖고 왔습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방재림을 조성해온 일본의 지혜와 노력이 쓰나미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 일본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쿄 mbc 지사 전재우 기자 연결합니다. 전재우 기자. 네 도쿄입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일본 nhk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 원자력 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조로 1호기의 연료 일부가 녹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hk 방송은 원자로 노심이 녹는 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8시 반부터 간노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에는 에다노 관망 장군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진이 한 번 지나갔지만 현지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예 여진이 발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쿄 오다이바 후지테레비 18층에서도 계속 크고 작은 진동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새벽 4시부터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고 도쿄 인근에서도 진도 4에서 6가지의 강진이 잇따랐습니다. 위험에 처한 원전, 붕괴 위기의 땜까지 여진이 계속되면서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도쿄가 완전히 마비됐었는데요. 예 오늘 새벽부터 지하철 일부 철도 노선의 운행이 재개됐고요. 수도 고속도로 통행에 숨통도 트였습니다. 하지만 쓰나미와 강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일본 북동쪽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은 여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여진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대지진이 덮친 일본에선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전재우입니다. 네 이번 쓰나미 미국과 남미까지 밀려갔습니다. 해변에서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됐고 항만 시설들이 부서져나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윤두환 특파원입니다. 오늘 낮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산타크루즈 해변입니다.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2미터가 넘는 파도에 배들이 뒤집혔습니다. 해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3명이 파도에 휩쓸렸고 이 중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LA 인근 카탈리나 섬에서도 배들이 침몰했고 항구는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와이에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쓰나미가 도착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들이 여기저기로 내동댕이 쳐졌고 집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던 중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쓰나미 피해를 우려해 멕시코는 항구 3곳을 칠레는 항구 2곳을 폐쇄했습니다. 또 에콰도르의 석유 운송이 중단됐고 페루의 수도 리마의 해안도로도 폐쇄됐습니다. 이 밖에도 캐나다와 대만 등 태평양 연안의 다른 국가들도 일찌감치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윤두환입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무엇보다 우리 교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을 외교통상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준 기자 외교통상부입니다. 우리 교민 피해 상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현재까지 실종 또는 사망이 확인된 우리 교민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떼현 바닷가에 거주하는 교민 30여 명과 니쿠젠시의 교민 1명이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센다이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는 정부는 피해지역인 토오쿠대학 유학생 28명과 스키관광에 나섰던 13명의 여행객이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센다이 주재 삼성전자,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 전원이 무사한 상황이고 쓰나미로 난파된 한국 선박 클로비스 머큐리오의 선원들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우머리와 아키타 등 일본 동북부 지역 관광객 80여 명도 큰 피해 없이 대피소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보다 정확한 교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오늘 밤 니가타에 도착한 뒤 차량을 이용해 센다이 지역에 들어가 교민 지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박석한 차관과 면담한 무또 주한일본대사는 한국 정부의 배려가 일본의 국낭 극복에 큰 격려가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또 다른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에서 150년 만에 온다는 백독가이 대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이번 같은 대형 지진은 근처에 있는 다른 지진판에도 엄청난 충격을 전달합니다. 조만간 또 하나의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8.8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이 인근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응력이 쌓이게 됐을 테고 이 응력은 추후에 또 다른 대규모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제품병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과 유라시비인의 프로젝트, 필리핀판이 한꺼번에 충돌하는